둘 셋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우리 B AP. Yes, yes, yes! 반갑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눌러설 수는 없어 우 우 우 우 우 우 우 한 번 더 기다리지마 우리 B. 제발 나를 감출 순 없어 우 우 우 우 우 우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우리 팬차 이번 주가 드디어 원샷 마지막 활동인데요. 원샷 활동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벌써 막방이네요. 아쉬우면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이번에 또 원샷 활동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 해외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베이비들이 오빠들 힘들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즐겁게 무대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고 와서 우리 한국 베이비들도 얼른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투어를 돌게 되고 잠시 동안이나마 쉬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희를 못 본다고 서운해하시거나 이제 저희 베이비를 베이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위한... 그렇습니다. 원샷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옹방에 와주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인사나 소통을 그렇게 많이 잘 하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외 투어 일정이 잡혔는데요. 힘든 것보다 저희 또한 역시 많이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 너무 저희가 힘들... 아... 뭐 어떡하지? 왜... 신경을 가져오. 신경을 가져오. 신경을 가져오. 너무 이제 B.A.P.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응원해. 많이 응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다 말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베이비들 사랑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앨범 때는 또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시픽 투어 맛보기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콘서트 투어 때 이제 우리 막내들이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덕이를 살짝 더해주시죠. 네,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저기 맞췄던 거 살짝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살짝...잠깐만... 잠깐만 보여줄게요. 다음borg three, three, four teach me how to double teach me how to double teach me how to double 덕이라는 추이트 아 저희 B.A.P. är 원샷 마지막 주 굿바이 무대를 하고요. 또 기나긴 포시빅 투어 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베이비우비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더욱더 많이 배우고 멋진 모습으로 되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B, A, B, S!